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해상이요 현대해상 10% 19000원이요 24000원에 10% 23000원에 10% 23000원에 10% 사실 그 가격대에서 한번 예전에 현대해상을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초였어요 23000원대에서 24000원에서 사셨는데 23000원대에서 그때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막 그때 대두가 될 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현대해상이 가겠다 싶어 하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갔어요 생각보다 잘 갔고 지금은 이제 조정으로 내려오는 국면인데 매숙한 단가가 그렇게 높지를 않으니 얘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또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또다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험주하고 은행주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게 급등락이 없어요 이게 막 빨리빨리 올라가지 않아요 잘 그래서 그런데 천천히 가져가기에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보험주 쪽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다시 반등을 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장이 이 정도 수준을 버티면 그러니까 폭락이 없으면 잘 움직이는데 폭락이 나오면 얘네들도 좀 빠집니다 그런데 다른 애들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점 자리는 한 2만 8천원에서 2만 7천원 정도 보고요 다시 튀어 올라가서 3만 2천원 3만 3천원 가면 한 번 파세요 그때는 그때 한 번 파셨다가 내려올 때 또 사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되지 이거 목표치를 어느 정도 찾기 때문에 들어주고 조정받고 들어주고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얘도 어쨌든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살짝 주고 있는 과정인데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다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다시 부각이 되면서 3만 1천원 3만 2천원 3만 3천원 이렇게 차근차근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